내일은 본격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의 소환입니다. 절기에 걸맞게 내일 낮 동안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대구와 경주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.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져 하루 새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이렇게 맑고 일교차가 클 때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내륙에 안개가 짙게 이끕니다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, 전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.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제주 산지로는 건조조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강릉이 20도, 울진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. 남부 내륙으로는 전주가 28도, 대구도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맑고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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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